사랑하는 메가스테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었죠? 네, 됐죠. 대부분 다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제가 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잘 듣고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올바른 지름길로 잘 가가지고 대박을 탁 내야 될 거 아닌지, 그치? 그래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겨울부터 시작했던 또는 반수생들 같으면 그래 뭐 한 6월부터 시작을 했던 간에 우리가 열심히 막 달려왔어, 공부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건 인정하시죠? 회기라 된 공부 방법은 없어. 여러분 막 전교 1등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한테 가서 상담해봐. 공부 방법. 다 다르게만 얘기한다? 얘는 이 방법이 맞대. 근데 얘는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대. 다 달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다 있는 거지. 물론 열심히 하는 건 다 똑같아. 열심히 해야지. 또 자기 공부 시간 많이 확보해야지. 이런 거는 불변한 것 같아.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무얼 해야 되고 이 시기에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고 이거는 학생마다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부족한 부분도 다를 거고 또 사실 공부 능력 차이도 있을 거고 분명히 공부 능력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기 싫어도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자기 발전이 있는 거야. 뭐 선생님이 하는 얘기지만 뭐 듣기 싫은 얘기를 들어봐봐.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달리기 한다고 세계 챔피언 될 수 있어?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축구한다고 축구 선수 대단한 사람 될 수 있냐고. 피아노 열심히 친다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될 수 있어? 늦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라고. 그렇지?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야. 노래? 타고난 재능이잖아. 그런 건 다 인정해. 수영 선수? 뭐 뭐. 그래 원래부터 유전자 자체가 다르네. 라는 거 인정하잖아. 공부도 사실은 똑같아요. 공부도 분명히 능력 차이가 있다. 선생님은 수많은 아이들 가르칠 거 아니니? 정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흘 안 애들이 있고 하나를 가르쳐줘도 그것마저 버거워하는 학생이 있는 건 사실이야. 아 선생님 저는 그러면 아니에요. 지금 이 말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일단 인정해야 된다고.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자기 발전이 있는 거야. 그러나 수능이라는 시험은 누구나 열심히 하면 극복해서 결국에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그러니까 뭐 그래 얘는 하나를 알면 열흘 안 되지만 난 못 그렇다고 아 뭐야 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걔 열 배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 가짐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알겠어? 된다고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 조금 인정을 하고 공부 방법은 다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래서 무슨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이제 여름이 막 들어왔어요. 걱정되는 게 좀 많아. 너무 애들이 좀 서두르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서둘러. 너무 조급해. 여러분 지금 100 한 10몇 7 20일 정도 좀 110몇 7일 정도 지금 남아있는데 여러분 짧지 않아요. 110몇 7일이 어떻게 짧아. 여러분 110몇 7일 진짜 긴 시간이야. 정말로 긴 시간이야.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야. 지금부터 제대로 차근차근 열심히 하면 돼. 그걸 믿어. 돼. 너무 조급해하지 마. 너무 서두르지 마. 지금 전교 1등 하는 애가 보니까 매일 가서 모의고사를 본대. 어 나도 해야겠다. 난 아직 사실 개념도 잘 안 돼 있고 기출문제 분석도 안 돼 있는데 아 그래 우리 학교 전교 1등 제가 모의고사 보니까 나도 봐야지. 그래서 가서 봐. 걔는 딱 보니까 100점 또는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고 이러면서 아 막 정확하게 그래 걔는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봐야죠. 근데 나도 거기 가서 똑같이 쫙 봤는데 나는 뭐 70점 글쎄요. 80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시간에 거기까지 가서 모의고사를 보는 게 진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 아니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 진지하게 선생님도 올해 뭐 128 불꽃 모의고사라고 냈는데 아 뭐 난 이렇게 애들이 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야 진짜 애들이 모의고사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이번에 느꼈어. 참 진짜 모의고사 관심도 많고 진짜 좋아하는구나. 근데 걱정이 쫙 돼. 모의고사를 나도 출간했지만 걱정이 된다고. 여러분 지금 여름 너무 중요하잖아. 여기서 시기가 조금 더 넘어가면 늦을 수도 있어. 이제는 좀 조금 진짜 늦어. 지금 개념이 안 돼 있으면 개념해야지. 그렇지 않아? 지금 내가 개념이 아직 안 돼 있어. 뭐 확률통계에서 통계 부분이 아직도 흔들려. 뭐 잘 모르겠어. 대충 문제는 몇 번 하는데 조그만 것만 잘 안 풀려. 아직 개념 안 된 거 아닐까?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지금 너무 늦지 않나? 뭘 늦어. 막 성급하게 조급하게 막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더 우왕좌하는 게 그게 더 바보지. 지금 해야지. 그렇지? 지금 해야지. 가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지금 막 개념학습 더 꼼꼼히 해야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또 또 또 또 또. 뭐 기출문제. 여러분 기출문제는요.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 때 얘기를 해볼까? 선생님 때 말이야. 정말 문제집이 몇 개 없었다. 선생님 99학번이거든. 선생님 때도 저기 뭐야. 수능세대야. 나도. 나도 수능세대인데 문제집 많이 없었어.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정말로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정석 봤어. 진짜. 정석을 다 봤어. 우리 학교 전교 1등도 우리 학교 꼴등도 전부 다 정석을 그냥 풀었어. 뭐 실력 정석 기본 정석 차이 정도지만 그걸 풀었어. 마지막 수능 보는 순간까지도 정석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놓지 않았어요. 특히 잘하는 애들일수록 더욱더 놓지 않았어. 진짜로. 20번, 30번 풀었어. 나중에 막 진짜 더르르르르르 했을 정도로. 선생님 고3 때 본 건성 책은 사실 아직도 집에 있어. 좀 나한테 소중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두었어. 마치도 거기 꼬멓게 된 거 보면 아이고 막 뜯어져 이렇게 막 있는 거 보면 아이고 그래 옛날에 이렇게 봤지. 요즘 좋은 거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좀 놓치는 것 같냐면 반복의 힘을 좀 놓치는 것 같아. 반복하는 거. 보고 또 보고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 정말 잘하는 애들도 정석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풀었어. 풀고 또 풀고 풀고 또 풀고 풀고 또 풀고 더더더러질 때가. 이 시기 이 시기 당연히 정석 풀었지. 지금 정석 풀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반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만큼 좋은 거라고. 근데 이제 아 근데 근데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근데 말이야 선생님 때가 지금보다 수학 훨씬 잘했다. 수학 훨씬 잘했어. 지금 컨텐츠 좋은 거 너무 많잖아. 근데 선생님 때가 우리 지금보다 수학 훨씬 실력 더 탁월했어. 정석 하나만 가지고 몇 번을 반복했어. 뿐인데 수능 문제도 다 잘 풀렸고 반복이 중요하다고. 포인트를 잘 잡아. 반복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서 내 걸로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 기출문제집은요. 진짜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풀어가지고 완전히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 알았어? 뭐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그래. 학교에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하세요. 대신 한 번 보고 쓱 버리지 마. 어떤 책이든 간에 몇 번이고 봐야 돼. 몇 번이고 봐야 돼. 여러분 지금 딱 여러분이 반성할 게 지금 이 시점에 진짜 내 거 나한테 소중한 책 내가 몇 번이고 다시 더 봐야 될 책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봤고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볼 나의 소중한 책이 혹시 없으시다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 개념서부터 시작해서 개념 인강 들었던 거 기출문제 강의 들었던 거 기출문제 풀었던 거 지금 저기 다 이렇게 두두둑 쳐박혀 있고 아이 됐어 이거 몰라 몰라 이러고 아 지금 이제 여름방학 특강하는 게 뭐지? 아 뭐 혹시 이러고 계시다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 그건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수능 당일날 딱 들고 가는 하나가 있어. 가볍게 딱 한 장 마지막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다 끄집어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정리해야지. 정리해서 단거나 시켜서 내 걸 만들어야지. 이 작업을 놓치면 안 돼. 근데 요즘에 이 작업을 너무 많이 놓치는 것 같아. 아이들이. 걱정이야. 진심으로. 이거 놓치면 안 돼.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서 기출문제 뭐 다시 다 봐야지. 다시 다 정리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어떡하냐.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나는 아직 이것도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기출문제 좀 풀고 또 풀어야지. 오답 정리 막 해야지. 개념서 꺼내서 부족한 거 지금이라도 꼼꼼히 다시 봐야지. 그게 여름방학 아니냐.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여름방학 시간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요즘 128 불꽃 모의고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 너무 많이 막 와서 해주니까 고마워. 고마워서 신나면서도 좀 걱정스러워. 자기에게 지금 잘 진지하게 좀 생각하라고. 내가 맨날 떠드는 얘기지만 수능 때 대박 치는 게 멋있는 거야. 선생님 지금 시점에 아무도 개념 안 보는데 저 개념 봐도 돼요. 쪽팔리게. 야 잘하는 척 하면서 가서 난 뭐 하고 있어. 난 이거 막 나 뭐 킬러 문제 지금 막 풀고 있어. 이런 거 남들한테 보이면서 으쓱거리다가 수능 때 망하는 게 진짜 쪽팔리인 거야. 알았어? 지금 자기가 부족한 거 개념 막 봐. 남들이 놀리지도 않겠지만 누가 아야 넌 뭐 지금 개념 보냐노. 지금 야 이거 볼 때 아니야. 지금 막 모의고사도 뭐 일주일에 몇 회씩 풀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막 이래야지. 라고 막 잘한 애들이 막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지금 아닌 것 같아. 나 가서 모의고사 봤는데 나 70 몇 점 나왔어. 와 그러니까 지금 난 그게 아니라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거 볼 시간에 나 그냥 이거 할래. 이게 멋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주변에서 막 떠드는 소리들이 있더라도 눈 귀 닫고 내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수능 날 가서 결국에 멋있게 딱 1등급 100점 맞아놓는 게 그게 멋있는 거지. 그게 멋있는 거지. 아 뭐 뭐 어떤 선생님이 좋다더라 뭐가 어째더라 어째더라 얘는 뭐가 문제고 쟤는 뭐가 좋고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뭐 그런 얘기 또 해야 하면서 아니야. 알겠죠? 자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 다시 좀 정리하면 정리하면 하고 싶은 게 막 떠들었는데 정리를 좀 하면 자 지금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알았어?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걱정하지 말자.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근데 이 시기가 지나서 좀 더 가면 이제는 많이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 지금 이 시기는 뭘 해야 될 시기?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메꿔야 될 시기다. 그러니까 혹시 나한테 지금 부족한 게 뭔가를 꼭 돌아보자. 내가 기출이 아직 안 됐다면 기출해야 될 때다. 내가 아직 개념서가 개념이 부족하다면 개념해야 된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거니? 요점 정리할 거야 나중에? 요점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1등급이 나오고 100점이 나오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점수가 나와. 개념 꼼꼼히 지금 이래도 늦지 않았으니까 해야지. 그치? 해야지. 해야지. 자기에게 자기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고 자기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자기 자신을 자기가 돌아보라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그거에 맞게 잘 해보자. 일단 여름방학 지금 뭔가 시작했을 거야. 아직 안 한 데도 있는데 뭔가 스타트 막 하고 막 저도 지금 이제 여름방학 특강 반대를 막 지금 막 빠바바받 개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시작하는 요 단계일 거야. 아닌 건 과감히 버리자. 과감히 미루자. 버릴 건 버릴 거. 정말로 정말로 자기가 한번 잘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너무 서두르지 말자. 획일화된 공부법은 없다. 뭐 지금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디니. 아 선생님 보니까 전교 1등 쟤가 막 나한테 야 전교 1등이 해주는 조언이 여러분한테 내가 수학을 못해. 내가 공부를 못해. 그런데 전교 1등처럼 되고 쉽지. 그렇다고 전교 1등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면 전교 1등이 올바른 방법을 얘기해줘. 미안한 얘기인데 전교 1등은 원래부터 잘했던 애기 때문에 잘 몰라. 공부를 왜 못하는지 모른다고. 그냥 당연히 지금은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야 걔는 그걸 보고 아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러면 그냥 망하는 거야. 그랬어? 그냥 망하는 거야. 내가 맨날 하는 거잖아. 이거 봐. 지금 내일 가서 수능 봐도 1등급 받을 애가 있어. 얘는 남은 기간 동안 더 탄탄한 100점을 받아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겠지. 나 지금 여기 있어. 나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얘가 어떻게 공부하나 보고선 얘 따라하면 이렇게 돼. 아니면 이렇게 돼. 진짜. 올라봤자 이렇게 올라. 이게 뭐야. 이게 얼마 쪽팔리니. 이거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한테 부족한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의고사 안 봐도 됩니다. 지금. 지금 모의고사 안 봐도 돼. 아 모의고사가 모의고사 아니냐? 모의고사? 근데 뭐지 갑자기 지금 뭐 무슨 아주 막 돌풍이 아주 그냥. 9월달 10월달 가서 봐도 돼. 10월달 가서 봐도 돼. 진짜. 아 선생님 그때 가면 늦는대요. 웃기지 마. 진짜. 웃기지 마. 알겠어? 자기한테 맞는 거 자기한테 부족한 거 지금 남들 다 따라가다가 9월달 10월달에서 뭐 계속 야 계속 뭐 안 나와 점수. 그래서 보니까 부족한 거 투성이야.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할래?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안 돼. 지금 아니면 꼼꼼하게 자기 부족한 거 메꿀 시간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이렇게 가야지. 내 목표는 그래 이거야. 100점까지는 가기 힘든다 할지라도. 내 목표는 1등급이야. 그래 하다못해. 내 목표는 그래. 2등급이야. 지금 나 여기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잘 다져가지고 9월달에 좀 올리고 결국엔 수능날 빵 찍어야지. 그렇지? 그러려면 자기에게 맞는 페이스로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으로 결심이 잘 준비해 나가셔야 된다. 알겠나요? 알겠죠? 이 시기에는 뭐하고 저 시기에는 뭐하고 이런 거 없다. 진짜 없다. 알겠죠? 그럼 진작에 좀 생각해 보세요. 밑에 댓글창은 닫겠습니다. 요즘에 요즘에 너무 이상해. 너무 예민해. 니네. 그 막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나쁜 말 막 쏟아내는 거 아니야. 그게 자기를 망친다. 그래서 댓글창 좀 닫을게. 알았죠? 캐스트 댓글도 이걸 해놓으면 밑에다가 이게 맞네. 틀리네. 어쩌네. 저쩌네. 고맙습니다도 있지만 어쩌도 있고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이 얘기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고민해 보시라고. 내 말이 틀린 것 같고 김성은 말 틀린 것 같아. 그럼 그냥 그래. 미안해. 그럼 그냥 아니다 해. 맞는 것 같으면 바꾸시고. 그걸 또 밑에다가 막 댓글로 확 해가지고 막 이런 건 나 원치 않는다.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에너지 소비되고 그거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들게. 알겠죠? 어쨌건 여러분 잘 좀 고민하시고 또 너무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 게시판에다 그럼 남겨. 여긴 남기지 말고 게시판은 안 게시판에. 그럼 선생님이 진지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알았죠? 요즘에 사실은 제가 또 바쁘고 그래서 제가 좀 잘 못 다뤄. 우리 조교들이 좀 다 달고 있긴 한데 웬만하면 제가 좀 달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에 제가 좀 못 다른 것 같아. 바빠서.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김성원 선생님한테 꼭 상담하고 싶어요. 그렇게 좀 남겨. 그러면 이제 조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달거나 진짜 아니면 제가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제가 어찌됐건 여러분한테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게 인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번 방학 때 잘 하셔야 돼. 제대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게 그래서 성적이 딱 올라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얘기할게. 결국에 수능 날 가서 1등급 받고 100점 받는 게 멋있는 사람이다. 수능 날 가서 결국에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우리 열심히 하세요. 날씨 너무 더운데 짜증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알았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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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